한국, 캄보디아 국회의원 친선협회와 HCN이 주최한 심장병 어린이 돕기 전국 당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캄보디아 프로 당구 선수 스롱 피아비가 이벤트 경기와 해설에 나서면서 어려운 이들 돕겠다는 진심을 전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당구 껌치자면서 꽃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 제가 이렇게 당구 열심히 연습했어요 어른 아이들 심장병 같이 이렇게 생명을 돕게 돼서 너무 감사할 말 없고 어른 사람 꼭 돕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